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서초구 관련 고민 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저기 16평형 아파트인데요. 네. 해외 5년 거주를 하게 돼가지고서 매도 시점을 알고 싶고요. 네, 소형 아파트. 네, 어떤 아파트인가요? 16평형. 네, 어떤 아파트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방배동 86-10 방배마에스트로 16평형 아파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향후 전망 함께 살펴볼게요. 그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배마에스트로 주상복합이잖아요? 네, 네. 이수역 7호선과 4호선 W역세권의 방배마에스트로. 내년 2월에 입주하고요. 네. 이게 지금 세대수는 많지는 않죠? 네. 16평 분양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요? 6천을 주고 샀어요. 프리미엄 6천. 네. 그러면 얼마에 취득을 하신 거죠? 5억 4천 정도? 5억 4천. 네. 분양가가 한 4억 8천 됐죠? 7, 8천. 네,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6천. 네, 네. 지금 현재 프리미엄 더 많이 붙었잖아요. 한 2억 가까이 되지 않나요? 네. 그러면 성공하신 건가요? 분양은 안 받으셨지만. 네. 그런데 질문이 해외를 나가신다고요? 해외를 나가는데 5년 정도 거주할 예정인데요. 해외에서요? 네. 이제 저희 딸 건데 아이가 돌아올 때쯤에 입학할 때가 되거든요. 네. 5년 후에 입학한다? 네, 네. 초등학교 입학인가요? 대학교 입학인가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네. 목소리를 봐서는 조금 늦둥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딸 거예요. 딸. 딸 거예요. 딸 거. 딸 앞으로 일어나주셨어요? 아. 네, 네. 그럼 손녀. 손녀. 딸의 딸. 딸의 딸이 초등학교 입학한다는 얘기죠? 손녀죠? 네, 네, 네. 네, 네. 그런데요? 전세를 놓고 갭투자식으로 거주할 집을 또 사게 되면 또 매수 시점도 알고 싶고요. 아, 이거는 하고 또 집을 산다? 네. 참 대화가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집을 또 새로 살 건데 5년 뒤에요? 아, 그래서 매수 시점을 알고 싶어요. 이거 전세, 이거를 매도로 해야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거주 목적은 아닌 거죠? 16평. 네, 네. 수장 목적. 일단은 성공하셨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은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매도를 해서 시세차액을 실현할 것인지 계속 보유를 할 것인지 보는데. 지금 여기 더블역세권이어서 여기가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은 디오 슈페리온 원이 있고 투가 있는데. 네. 이거 원은 이제 중대형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투가 중소형 위즈인데. 네. 여기 혹시 시세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네. 얼마였죠? 비슷한 평형대가? 어, 뭐 7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6억 정도 될 거예요? 6, 7억. 6, 7억. 뭐 호가는 뭐 요즘에 막 1억씩 올리기도 하니까. 아, 예, 예. 이게 지금 전세가율이 지금 전세가 얼마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조사해 보셨나요? 5억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갭이 1억이에요? 네. 지금 그 서울시내 아파트 갭이 굉장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50%, 신규 같은 경우는 50%도 안 되는 강남권은 많은데. 지금 이거는 거의 80%예요, 전세가율이. 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지금 주상복합도 더욱더 시세차익을 어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이제 전세가율이 무조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이수역이 더블역세권에다가 지금 서리풀공원이 내년 2월에 이제 그 터널이 이제 개통이 되죠? 네.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선반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그 주상복합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직장 수요가 많이 올수록 이런 그 대륙에 있는 역세권에 가까운 이런 주상복합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한 해가 강남역 주변에 있는 주상복합들은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지역으로 버스라든지 전철 타고 이동한 수요가 많고 또 주변에 학군이 좀 좋은데 학군 좋은데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다 이사 오지 않고 자녀분만 보내는 그런 어떤 지방군도 계세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여기는 이수역의 더블역세권인 것, 서리풀터널이 이제 개통 예정인 바로 이 지역은 이 지금 초역세권의 주상복합의 중소형이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일단 보위를 했으면 좋겠고 5년 뒤에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한 내년쯤에 전화를 다시 주시면 그 전략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지금 미리서 잡아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